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에서 특정 셀의 인프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자는 그리드뷰 셀의 인프 타입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셀의 인프 타입은 커스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뷰의 셋셀 인프 타입 커스텀 속성답진 트루이어야 합니다. 셋셀 인프 타입 함수를 사용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사용 예입니다. 변경 대상인 셀과 변경하려는 인프 타입 정보를 파라미터로 지정하십시오. 이 예제는 인덱스가 0인행에서 데이트 컬럼에 해당하는 셀의 인프 타입을 칼렌더로 변경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합의 컬럼의 인프 타입은 커스텀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뷰의 셋셀 인프 타입 커스텀 속성값은 트루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합의 컬럼의 인덱스가 0인행에 해당하는 셀의 인프 타입을 텍스트 이미지로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합의 컬럼 첫 행에 있는 셀의 인프 타입이 변경됩니다. 또 다른 예제입니다. 데이트 컬럼의 인프 타입이 커스텀입니다. 그리드뷰의 셋셀 인프 타입 커스텀 속성값은 트루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 버튼에도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데이트 컬럼의 첫 행에 해당하는 셀의 인프 타입을 칼렌더로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트 컬럼 첫 번째 행 셀의 인프 타입이 칼렌더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실행이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